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얼마가 오른 거예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채권은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채권? 금융시장이라는 건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혹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다 참여자로 들어와서 돈을 매개로 해서 거래하는 큰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큰 개념이 증권시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증권. 그런데 통상 우리는 증권 이코루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증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과 채권. 그런데 우리는 통상 우리 주식만 거래를 하지만 채권도 주식처럼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런데 통상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비교적 자산이 크시거나 그러면 국채도 사시고 회사채도 사시고 예를 들면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채도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쉬운 건 아마 여러분 자동차를 사시거나 집을 사시면 채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첨가소하부채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채권이요? 첨가소하부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 그냥 무조건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소화되는 채권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데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차 사고 팔 때 도시철도 채권을 산다든지. 그럼 그걸 채권을 발행해서 지하철을 깐다든지 그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 사면 주택 채권이라는 걸 또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첨가소하부채권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했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뭘 상징하냐면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채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향후에 성장이 좋아질 테니까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돈을 더 풀지 않고 돈을 회수하면서 긴축에 나서고 결국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냐.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미국채 금리도 예를 들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10년짜리 미국채 금리를 통상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가장 중요한 채권, 장기 금리의 대표, 통상 지표 채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기 중, 새벽이죠. 6.9bp, 그러니까 1bp가 0.01%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1.71까지 올라 있는데 이게 오전 한때는요. 현지 시각으로 오전 한때는 11bp가 떠서 1.7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1.6대니까 그래도 여기서 좀 안정되는가 보다 했는데 한꺼번에 뻥 뛴 겁니다. 그러니까 1.75면 0.1 이상 오른 거죠. 0.01이 1bp니까. 그런데 이게 0.1이라는 게 주식으로 치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한가 친 거예요, 하한가. 이 정도면.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주식으로 치면. 내가 채권 매니저잖아요. 와, 내가 채권 엄청 갖고 있는데 미국채 10년짜리 한 1조 갖고 있는데 0.1% 이상 금리가 떴다. 오늘 하종 맞았네. 이런 정도예요. 굉장히 큰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금리가 그래도 1%대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국채 거래할 때는 6, 7% 할 때는 원빅이라고 표현을 통상하는데 1%가 움직이는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0.1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하종가 치는 건데 이 정도 1%대 중반 금리에서 0.1 정도가 움직이는 거는 채권을 주식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생각을 하면 채권 매니저들 어제 장중에 하종가 맞은 정도의 가격 하락과 수익률의 상승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긴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우리는 주식 시장만 보고 이 때 주식 시장이 제일 큰 시장으로 보시잖아요.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증권 시장에서 채권이 더 큰 시장이에요. 그렇게 크기로 따지면. 이게 다마.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개, 두 개를 우리가 통상 채권 거래할 때 한 개 샀느냐, 두 개 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0억이에요, 한국 국채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가 무렵에는 조금 안정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룸버그를 보니까 1.71인데 장 중에는 이게 1.75까지.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이 국채 금리가 1.6대에서 1.75까지 갔다가 1.7까지야. 변동성의 확대가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겁니다. 금리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성장의 강화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로 아주 극명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성장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장주가 아닌 어떤 경기 관련주라도 사면서 주식 비중을 유지할 거고 이렇게 금리 급등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고 그리고 재론팔이 아까도 그렇지만 말만 하잖니. 그리고 인플레이션 용인한다면서 2% 넘어가더라도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지 인플레이션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아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첨예한데 어제까지는 그래서 성장이 좋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미국 시장이 어제는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걱정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가면서 성장주의 급락 대신 주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고요.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훨씬 더 주가가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죠. 니콜라라고 아주 현대 이슈가 됐던 수소 관련된 회사가 있었는데 현대차가 여기 지분이 좀 있었던 걸 한화죠. 한화. 한화죠. 한화가 여기 지분이 있었던 걸 판단을 이게 사실 니콜라 주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던 게 사실은 워낙 화제성도 있었죠. 사기다 아니다 불렸냐. 그렇죠?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 대기업인 한화가 여기에 지분을 꽤 규모 있게 갖고 있다. 그래서 한화가 대박 났습니다. 그때. 그때 완전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보유 지분이 꽤 규모가 있었거든요. 1억 달러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게 됐는데 워낙에 싸게 들어가서 진짜 대박이 났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화가 니콜라 지분을 평균 4에서 5달러 수준에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때 얼마입니까? 상장 첫날 33달러였고요. 그다음에 따블러서 79달러까지 갔으니까 4달러에 샀더면 79달러니까 20에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달러 넣었으면 얼마입니까? 20억 달러? 20억 달러 2조. 그래서 야, 한화가 벌어들인 돈보다 이걸로 더 많이 벌었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6월부터 6개월 동안 니콜라 지분을 최대 1,100만 주. 보유 주변의 절반입니다. 매도할 계획이다. 이것도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되나 봐요. 살짝 팔 수가 없나 보죠, 이게. 그래서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종합화학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2018년에 했다는 거예요. 니콜라 지분이 6.73%, 7대 주주니까 그런가 보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분율이 5%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주주로서의 공시의무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로버트 트레버 밀턴을 포함한 니콜라 경영진을 제외하면 다섯 번째로 지분이 많은 회사가 한화그룹인데 어쨌든 잘 팔면 2천억 정도를 건지는데 어제도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성장주도 안 좋은 데다가 한화그룹에서 판다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더 안 좋은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포스닥이 그냥 미국 주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쿠팡. 쿠팡도 예를 들면 김범석 의장이 판다. 그것도 악재로 빠졌다. 그러잖아요. 어제는 안 빠졌던데. 그리고 SK그룹에서 투자한 플러그 파워 같은 것들도 최근에 급락을 했거든요. 사업보고서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느 틈에 간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주식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미국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니콜라, 쿠팡은 거기에 상장한 거고요. 플러그 파워 그 외에도 한두 개 회사가 더 있네. 그래서 이런 관전 포인트들도 한국계 기업들, 한국계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매물 나왔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더 많아지고 있네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주식 때문에 대상포진 도졌다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대상포진 그거 엄청난데. 건강이 주식 뭐 조금 뭐 해도 건강이 훨씬 더 우선이죠. 코로나만 아니면 저런 분들 모셔다가 남산도 걷고 운동도 하고 프레시도 할 텐데. 이번 주말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말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에 매번 좋은 분들이 나오십니다만 이번 주에 초대 가수가 바비킴이에요. 그런데 바비킴, 저기 나오는군요. 바비킴과 박세익 전부가 나오는데 여기서 노래를 했거든요. 소나무야. 노래 진짜 잘하드만. 진짜. 노래 너무 좋죠.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힐링 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하니까요. 저희 꼭 방송 같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최진영 박사님 컨텐츠도 지금 어제 하나 올라갔거든요. 우리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도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번째 얼른 또 전해드리죠. 올해 공매도 잔고가 아주 빠르게 줄었다면서요. 이제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대용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일단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이후에 공매도 잔고, 지금 공매도는 추가로 못하는 거지만 공매도 있는 것을 상환하는 것은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셀트리온, HLB 원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인데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다 이런 겁니다. 아마 영향을 보면 게임스탑 사태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 간에도 야, 저거 우리도 저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 무렵에 공매도 잔고가 공교롭게 많이 줄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5월 13일 이후에 수급에 관련돼서 좀 불리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보니까 바이오 주식을 비롯해서 개별 종목 중에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 뭡니까? 셀트리온이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작년 말에 2조 3,300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이게 1조 433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매도 잔고의 45.2%가 줄었다는 거고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고 2위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도 16.1%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감소폭은 오히려 더 컸는데 HLB 같은 경우에 공매도는 68.5% 그러니까 3,279억에서 1,031억으로 줄었고요. KMW 이것도 47.6%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5%. 이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개별 종목의 주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아마 그 기간 동안에 특정하게 준 거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네라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강화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줄인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법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 공매도 재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된다면 금융당국에서도 그냥 대용주의주의로 하시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공매도의 처벌 강화라든지 또 모니터링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불평등성으로 인한 주시장에서의 손해가 없도록 그게 될 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을 위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좀 줄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쇼수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달 들어서면 개인들 중에서도 나도 공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는 제 생각에는 좋은 주식을 사셔서 배당도 받으시고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투자인데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진안한 길이라는 거, 어려운 길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세계의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삼성선물의 전승기 전구원 만나러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